제7회 서울 오픈아트페어는 문화관광체육부 서울시 한국미술협회, 서울미술협회, 한국평론가협회, 코엑스가 후원하며 참여작가는 김명희, 류영신, 박경범, 박미래, 신명범, 여울미, 오승우, 박안숙, 김은혜 9명의 작가는 크래프트21에서 선정한 작가입니다. 장소는 삼성동 무역센터 고엑스 1층, 비크래프트21 부수는 G23입니다. 개막식은 2012년 5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이며 전시일정은 2012년 5월 5일 금요일 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bell 2012 to the public, open art market is young, the spirit of the existing roof, and at the 그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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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을 통해 진작을 통한 것입니다. 2012년 전 공중의 공연시장은 어린 시장입니다. 현有屋頂的精神和藝術 在同一時間通過各種實驗性的展覽 將挑起電梯 2012 para el mercado público el arte abierta es joven el espíritu de la cubierta existente y al mismo tiempo a través de una variedad de exposiciones experimentales 2012 la population 장소는 삼성동 무역센터 고엑스 1층, 비크래프트 21 부수는 G23입니다. 개막식은 2012년 5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이며 전시 일정은 2012년 5월 5일 금요일 7일 월요일까지입니다.